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제 12의 텐 아시아 TOP10 어워즈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지역 1위로 세븐틴이 선정료였습니다! 많은 사람 보내주신 필리핀 인도네시아 캐럭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희의 미니 12집과 월드투어에도 많은 반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